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,4,3기 한 번 또 이용욱이 두 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크리테뉴 화이팅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크리테뉴 화이팅님. 아 근데 이거 참 무사파도 진짜 이기고 싶은가 보다. 왜요? 제이들에 모르네. 센터투게이트? 와? 성균이 형이 부족 못하시나? 아니 부족은 적응을 못하실텐데. 아니 근데 이거 센터게이트 위치 왜이래. 야 심리전 센터서치 안보이겠다고. 됐다. 제발 술 좀 사달라고요. 죄송합니다. 영호아 이거 지금 너가 할거야? 어? 형 형이 근데 바이오닉 잘 잡으시잖아요. 그냥 태란하시면. 돌안할까 그냥? 돌안할까? 네 돌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오케이 알겠어. 아 형 저거 잘됐다네. 나 근데. 나름 잡지. 아니 형은 그냥 사드랍씨 그거 개 까다롭던데. 아니 드랍씨만 날려요. 제옥이 형 무슨 여섯마일씩 날려요 저랍지. 게임스타일처럼 맞아. 100% 노리는거. 어? 원서치다. 오 니 빌드 먹었어. 먹었다. 빌드 먹었어. 와 이겼다 이거는. 진짜 이건 이겼다. 아 영호랑 같이 이자깔에 가서 문화사위 먹고싶다. 아! 아 이러시면 또 간보지 마세요. 안오실거잖아요. 하하하하하하 바깥에 자막. 제발. 제발. 와 안보여. 와 딱 안보여. 어우 근데 뭔가 이건 이겨야돼. 진짜 이건 이겨야된다. 해 입막하면 끝나잖아 이거. 왜 이렇게 질렛이 안나오지. 어? 거의다. 안맞으면 못빠진다 현재. 그러네. 근데 질렛보고 대응하면은 알겠다. 너무 빨라서. 라바드 안남기는데요 얘. 워! 와 근데 배제. 배제 때렸네 현재. 하나 더 찍었네. 현재 선컨 박으면. 어? 브린진 선컨? 지지지. 왜 자막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? 자막이 왜? 이거. 사파잖아요. 무사파. 아 스코어. 아. 그러네. 흠. 근데 이거 질거같애 뭔가. 그니까 나가있는거 찾아야되는데 그쵸. 삼지 딱 입고 맞고 찾아야되는데. 저거 안찾다가 죽을거같애. 아 진짜 찾아야돼. 네. 예 저 혼자살죠. 어 저 귤좋아해요. 오 깍가스? 오 깍가스. 오 깍가스. 이건 찾아야된다 선균형. 진짜 이거는. 잠시만. 어 안찾는데 여러분? 안찾네. 좋네 이러면은. 찾아야되는데 진짜로. 찾으면 끝나는건데. 그니까. 그니까. 안찾아버리네. 이거 맵 중복 안되는거에요 영어야? 맵이요? 어. 맵 노향심으로 하셔도 돼요 그냥. 아 그래? 예. 테라한테 저기서 노향심 맵이 있어? 롱기누스요. 아 롱기누스정도? 미나에 마른거. 예. 폭풍의 언덕이라는 맵도 진짜 좋아해요. 흐흐흐흐흐흐흐흫. 폭풍의 언덕. 와 그 맵. 개 옛날 맵이잖아. 어 찾는다. 오케이 근데 너무 늦었어. 진작 찾았어야 되는데. 그쵸. 아 그러네. 어.. 아니 그냥 투원만 해도 괜찮아 오지마서 수운하셔도 돼요 어..어.. 투원만 해도 괜찮아요 야 세실을 안본다 저기만 안보네? 아 언덕 위에 캐논 박았어야 돼 어? 뭐야? 사업드라군? 왓? 아..아.. 오? 들어 나왔어 근데 뭐야? 오케이 오버 따자 오버 따고 오버 잡고 얘네 히드라? 그냥 올링 해야되는데 현재는 흠? 어 잠깐만 오 형 사업드라 괜찮은거 같은데 뭔가? 괜찮네 괜찮은데? 진짜 뭔가 좀 괜찮아 보인다 왜냐면 라바 어차피 하나여가지고 이거 그니까 어어어어 아 프룩 더 잡히면 근데 드라는 어차피 어차피 투기해야되는데 가자 이제 엄덕 위에 대기타면 이긴다 게임 오 이겼다 할게 없네 저구가 이거 좀 미치게 미치게 당해서 이거 진짜 말도 안되게 뚫리면은 질 수 있긴 한데 그러네 오 점차 잘했다 근데 점차 오졌긴 오졌는데 어 아 아 근데 이거 올글링이라 뚫리면 지우는데 아 그러네 아 그냥 뚫려 와 졌다 이거 아 뭐야 올드라 이거 글루한테 주약이잖아 뭐야 어디가 성균이야 잠깐만 아누 졌네 졌다 졌다 졌네 그래 이래야 재밌지 1대1로 가야 어 이렇게 안가면 재미없어요 어어 드라코 뭔지 캐논박 운영 아 근데 뒤에 영호와이스가 되게 든든하다 아 저 근데 믿지마세요 부종이에요 형 부종이 아니에요 아 일단 들려줘 나 생각하라니까 두혈이 진짜 좀 개못해 진짜 근데 윤중이 형은 두혈이 앞에서 지던데요 부종 어어 방금 전에 지던데 나 봤는데 진짜 졌을걸요 늘었나 두혈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테라는 진짜 못해 확실한거는 확실한거는 쿨트하겠지 그래도 포스할거같은데 저도 뭔가 아 이거 오버워드 근데 현재 현재 또 가난한데 저희 딱 4맷이라서 근데 이거 타드라이네 퐁 이거 타드라이네 하하 하하하 흠 다카한테 말건강당했다고? 흐흐흐흐흫 진짜? 뭐야? 센터 게이트 살리는거 뭐야? 활력 지져서 와! 와 이거 틈새시장 뭐야? 이거 다 깨지겠는데 이거 링이 끝날 수도 있겠는데? 근데 투게이트에서 질러 뽑았어요 어? 어 근데 뭔가 이길 수 있을거 같애 어 뭔가 이길 수 있을거 같애 4게이트야 아니 들어가 근데 어 공발제 뛰면 어? 뭐래? 어? 어? 아 쟤 피벼줘 아 쟤 피벼줘야 돼 이거 아 피벼줘 몰라 피벼줘 갑자기 확 죽는데 이거 피벼주면 아아 아 이거를 만난게 못막았네 5출로 나왔다 오오 센터 4셀럿? 어어? 뭐? 아 분열을 못막네 와 다 막았으면 이겼겠다 아깝다고 아깝다 그니까 빨리 삐볐음이 이겼겠다 넥이 까면서 네아 히드라 뭐야 이거 와 임무스 차이 봐봐 임무스 사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다녀올게 영호야 네 형 다녀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